안녕하세요.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 김병진입니다. 여러분들 성적표 시험 볼 때마다 성적표 받는 거 좀 익숙하죠. 성적표를 익숙하게 받기는 하는데 실제로 제대로 보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지 않아서 이런 거를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적표를 이렇게 받으면 실제로 이 성적표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부분 하나 보고 많은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등급은 사실 별로 의미 없는 건데 저런 거를 보고 말아버리고 이러는 친구들이 좀 많아서 안 되겠다. 뭔가 좀 다르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성적표 보는 법을 했는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성적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정보를 던져주는 곳인데 제일 외면당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백분이 이렇게 돼 있는 걸 좀 보고 그 다음으로는 여기를 보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렇게 밟아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거를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부분을 제일 먼저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건 뭐 잘 아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거잖아요. 근데 OX가 나와 있는 것까지는 알 거고 여러분들 위에 있는 것도 뭐 고3이니까 알겠죠. 근데 주목할 거는 여기랑 여긴 거예요. 즉 B와 A라고 밑에 적혀 있는데 X가 나온 거예요. 나머지 B, A 이런 데는 A, B인데도 O, O고 이것도 A, B인데도 O, O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A인데 X고 여기는 B인데 X다. 그러면 여기서 A, B, C, D는 뭐냐? 여러분도 알겠지만 A, B, C, D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정답률인 거죠.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이거는 오답률이 20% 미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오답률이 20% 미만의 문제를 틀린 거야.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A와 B와 C에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X가 나오지 않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A, B, C에서 X가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A, B, C에서 X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이미 틀렸던 A, B, C를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페이지 같은 경우 저희 페이지 같은 경우에 등급 여전 전략이라는 이런 데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틀린 문제들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렇게 표시가 되면 여기서 3번을 내가 틀렸는데 여기 보면 오답률이 18%라고 잘 안 보이겠지만 18%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A에 해당하는 문제를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풀어보고 여기서 해설 강의도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아 뭔지 이해했다. 그러면 유사 문제를 유사 문제라고 불리는 문제들을 또 풀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해서 만약에 1번이 답이다라고 딱 체크를 했는데 여러분이 정답 확인을 했더니 틀렸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돌아가서 다시 보는 거지. 그래서 완벽하게 즉 A와 B와 C라는 것 이런 문제들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걸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잘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학생은 9점이 깎였는데 총 9점이 깎였어요. 9점이 깎였는데 우리 기준으로 우리 사이트 기준으로 난이도 하, 중에 해당하는 문제에서 9점이 깎이고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력평가원, 학력평가를 받으면 이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는 다 맞았어. 그러니까 이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는 다 맞았는데 실제로 이 앞에 부분에서 틀린다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점수는 계속 9점이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학습이 집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잘 아는데 틀린 실수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즉 학력평가 기준으로 A와 B와 C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절대로 X가 나오지 않도록 여기가 클리어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사이트 같은 경우에 나의 성적 분석 리포트라는 부분에서 이 난이도별 약점 분석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이렇게 누적이 돼요. 여러분이 채점 서비스에서 여러분의 답을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계속 누적이 되거든요. 누적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3번 문제를 틀렸는데 3번 문제를 틀리면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화면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보면 내가 어떤 유형의 문제를 틀렸는데 4월에도 그 유형을 틀렸나? 아니면 그 유형을 극복했나? 이런 것들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성적 분석 리포트라는 곳에 가서 여러분이 오답 부분을 단순히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오답 부분이 나타난 것들이 누적이 되는 거랑 그와 유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학습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 기억해야 되는 건 ABC에서 절대 X가 나오지 않게 하는 거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를 본다 그랬냐? 백분위를 본다 그랬어요. 그렇죠? 백분위를 본다 그랬는데 백분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뒤에 몇 명이 있나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명 기준으로. 그러니까 만명 기준으로 뒤에 몇 명이 있냐? 만명 기준으로 뒤에 9,309명이 있다. 그러면 앞에 여러분들 앞에 있는 친구들은 또는 여러분들의 위치는 앞에서부터는 얼마 정도가 되는 거다. 6.91%니까 결과적으로 6,691명이 앞에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의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분위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핵심은 위치라는 겁니다. 점수가 아니라 위치.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는 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위치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누적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3학년 때는 이런 식의 누적 그래프를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사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집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누적되어 있는 그림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근데 국어랑 수학은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탐구는 막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탐구가 되게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이 여기에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누적시켜서 보관을 해놓고 나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좀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기타 참고자라고 돼 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시험을 보게 되면 4월 달부터는 일로 옮겨와요. 이렇게 옮겨와서 존재하게 되는데 이걸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2학년 때부터 원래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잘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국어와 수학의 표준 점수 총합을 해서 이 표준 점수 총합으로 줄을 다시 쓰는 거야. 줄을 다시 쓰면 여러분의 위치가 뒤에서 92.2%다 이랬듯이. 그러니까 뒤에서 92.2%니까 잘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앞에서 몇 퍼센트냐 라고 잡았을 때 앞에서는 7.8% 즉 여러분들 성적표에 나와 있는 거는 하위 누적 100분위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뭘로 바꾼다. 상위 누적 100분위로 바꿔서 보는 거다라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 학생은 국수 조합으로는 7.8% 수가 조합으로는 5.52% 국수가 조합으로는 6.41%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국수고 이건 수관데 그러면 이 학생은 국어가 빠지고 과학이 들어가는 순간 더 좋아져. 그렇죠? 근데 국수가 즉 국어도 들어가고 과학도 들어가니까 조금 수가 보다 좀 나빠져. 그러면 제일 나쁜 게 뭐다? 국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죠. 국어가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다 나빠지니까 수가가 제일 좋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구준에서 국어가 제일 취약하고 그 다음에 과학과 수학순위다. 그러면 이 학생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 뭐부터 정할 필요가 있다? 국어부터 하고 그 다음에 과학하고 그 다음에 수학하고 그래서 국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수과에 집중을 하는 이런 형태의 학습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또 하나 3학년이기 때문에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보통 대학은 이 기준으로 많이 가요. 이 기준으로 많이 간다. 즉 국수가 조합으로 많이 가요. 국수가 조합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 국수가 조합에서 나와 있는 이 상위 6.41%가 실제로 내가 어느 정도의 등수를 말하는가 라는 걸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로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과학탐구 2과목 2과목을 응시한 응시인원은 15만 5,110명이에요. 근데 91.58%니까 이거를 상위 누적으로 바꾸면 8.42%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곱해서 만 3,060등이라는 등수가 나와요. 그게 여러분이 과학탐구 2과목을 합친 여러분의 전국 석차예요. 됐죠? 근데 이거는 예를 들기 위해서 보여준 거고 가능하면 이 수치로 여러분이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전국 등수가 계속 시험 볼 때마다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 그걸 전체적인 흐름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이걸 매 시험마다 기록을 해놓으면 좋겠죠. 그렇죠? 매 시험마다 기록을 해놓고 이번 시험 내가 잘 봤구나 못 봤구나. 이걸 왜 이렇게 하냐. 이 인원이 시험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인원도 바뀌고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위 누적 100분위로 계산을 하는 것보다 상위 누적 100분위로 계산을 했을 때 조금 더 유동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로 변화시켜서 기록을 해두면서 보면 전체적으로 성적이 올랐는지 내려갔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늘 자기의 위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보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걸 꼭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험 준비도 잘하고 전체적인 수험 준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